원채원! 원채원! 채원아! 원채야! 원채야! 어디야? 원채원! 원채원! 아 그렇습니다. 내려올까 봐. 자 준비했으면 들어가주세요. 갑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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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다들 아셔야겠지만 그래미에요. 저희가 이거 응원법 아세요? 따라해주실 부분이 있는데 한번 들려드릴게요. 그래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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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너무 잘난거 아니에요? 다시 한번 들려볼게요. 우리가 그래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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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내 생각이나 하지만 난 같던 맘과 둘이 바뀌어서 내 말도 웃긴게 갖고 말할 바래 넌 엄마 상관없어 네가 좋으니까 너도 날 좋아하니까 Please bring me baby 넌 부끄러움이 많은지 아닌 진심이 아닌 것이 아닌 것 같아 뭐 부족한 게 있는지 내게 말해줄래 한 번쯤 해 G-R-A-B Bring me, bring me, bring me up to Bring me, bring me, bring me up to Bring me, bring me, bring me up to G-R-A-B 내 맘속에 할 말이 많은데 왜 너만 보면 또 사라지는 건지 손 찬상 같아 또가 없어진다 이젠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넌 부끄러움이 많은지 아닌지 아니 진심이 아닌 것 같아 더인 것 같아 뭐 부족한 게 있는지 내게 말해줄래 G-R-A-B 꼭 좋은 노래 뭐 부끄러움이 오늘의 멋지 approved lust 또 문을 네 형 너가 도와줘 또 돈 comics 먼저 마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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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룹이 아툼툼툼 G R A B 어우 신나